오늘 칭찬받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눈으로 듣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핵심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감을 주시는 말씀들은 간략하게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에 모래나 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적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세상의 시류에 따르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됨이라는 걸 얼마나 사람들은 높이 평가합니까? 그런데 하나됨, 구음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런데도 그 언어가 불신앙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혼잡하게 흩으셨거든요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정말 목전에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런 이사들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냈는데 그들의 불신앙의 언어 한마디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즉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부정적인 조건절 하나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뒤로 돌려놓았습니다 40년을 뒤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가정법을 쓴 사람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정의 가정법을 드리지 않는 저와의 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말씀들을 그래서 종이에다 적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저는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종의 언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인 언어 세상이 말하는 그냥 무조건 포지티브한 것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긍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같은 방향성으로서의 긍정적인 언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이중 부정을 통해서만 간신히 긍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깨달음의 언어 은혜받는 언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적어도 제가 하루에 수십 개 이상 백여 개까지 읽어볼 것 같아요 아마도 요즘은 차를 타도 카톡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틈이 날 때마다 그 읽어주기를 해서 읽습니다 우리 같이 탄 기억자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나눔을 읽어주기로 해서 약간 기계음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질 때 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압니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앙 언어들이에요 영적인 언어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물론 그 이야기를 내 삶에 비추면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얘기도 좋고 아니면 아픈 동생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얘기도 좋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도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영적인 워딩이 없으면요 약간 공허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액기스가 뭐야? 핵심이 뭐야? 나를 새롭게 하고 일으키는 말씀이 뭐야?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마치 내 영혼의 징검다리처럼 내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났는데 역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언어 속에서 다 풀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하면 그래도 좀 노른자유를 약간 살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익히든지 들 익히든지 좀 살리는 느낌인데 팍싹 깨가지고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모르게 다 섞어버리면 이게 뭐야 적절치 않은 비유인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좀 살려놓으면요 그 말씀이 따라서 흐르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가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는 제가 이렇습니다 저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받은 사람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너무 좋은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인들이 많지 않은 목사님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좋은 교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물론 정말 많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마다 날마다 제가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장 좋은 일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낙은 다 지나갔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내 인생의 낙은 이제 다 갔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아니요 가장 좋은 일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일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믿는 이는 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표정이 긴감인가 할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그리고 날씨만 좀 떨어져도 어? 왜 이렇게 춥지? 어? 왜 이러는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뭔가 보상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도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가정법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안에다 늘 두고 살아요 그걸 인생의 경험으로 알고 나는 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결국은요 그 보험이 주는 답은 뭐냐면요 의심이에요 의심 저 사람은 맞을까? 진짜 같이 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신실할까? 이것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 의심은요 그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일단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할 수 있다면요 병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런 가정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정행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리 어떻게 할 방법도 없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럴 때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축복이 오늘 11장 6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11장 6절 이거는 못 외우시면 불행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팀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대용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주제를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대용품으로 뭔가를 기쁘게 하려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부부는 부부가 금슬이 좋다 서로 사랑하고 비밀이 없고 그리고 서로를 가장 위한다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그 부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자꾸 여기는 얘기들은 저는 듣다 보면 약간 위험해집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의 대용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러다 보면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서로를 돕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자기의 존재를 의존하고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면서 질투의 대상이 되고 또 애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동역자로 여기십시오 내 안에 동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쾌제를 부르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으로 안 여기는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궤변이죠 여러분 제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서로 배려하고 귀 기울이고 극율이 여기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애증만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자녀를 기쁘게 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자녀를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극율이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애증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자녀에게 원망을 받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자녀에게 원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무관심하라는 말이냐 그 얘기는 여기서 더 길게 하지는 않아요 무관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데리러 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건 행복해내지 못해요 오히려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마음의 질병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실망시킨다고 학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눈물을 흘리고 니들 잘되라고 그런 거 알지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모든 질병이 거기서 나와요 일과 캐리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일 중독자가 되거나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애플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카리스마나 전설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옆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가 가진 그 괴팍함 그러나 약간만 거리를 두고 본다면 세상의 존경을 받죠 왜냐하면 일과 경력에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일 중독자 그러나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본다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지루하거나 정말로 기괴하거나 정말로 어떤 점에서는 천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유명 인사들을 가감없이 가까이에서 파헤쳐가지고 그런 모순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해주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재벌 CO이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알려진 존경받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사생활을 조명해서 루클로우저 해가지고 아주 보기에 천박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만드는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미 충분히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 때 우리 안에 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막 드러내고 파헤치는 것은 혐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과 경력이 캐리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돈과 소유물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선한 삶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선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돈과 소유물이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벌금 하나 내는 것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아주 너무나 쉽게 양심과 타협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동차 순간적으로 딱지 뛰는 거 그때 아 제가 잠깐만 세우려고 그랬어요 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 너무나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복사와 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표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제 친구가 지금 신학대학 총장이 두 명인데 어김없이 선거가 올 때는 표절 시비가 나요 옛날에 글 쓴 거, 논문들 이런 거 싹 파헤치면요 표절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은 심각하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가 이사회에 그런 해명을 냈습니다 우리 대학원 다닐 때는 표절의 기준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서들을 가지고 써머리를 잘해서 내도 대학원 논문으로 인정받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원 때 선생님이 독일어 자료 이렇게 참고해서 요약해서 그러다 보면 두 줄, 세 줄 그냥 지금은 네 단어만 비슷한 거 써도 표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다 그런데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표절이 있다는 거죠 표절 논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죠 남의 언어를 그냥 가져다 썼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물론 저희들은 신앙 언어는 표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자 런던의 김호부 목사님이 흘려보낸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도 비슷한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냥 흘러간다 그런데 아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딩이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공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공용했어요 복음의 언어 다 공용해서 씁니다 거기에는 표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그 저작권과 표절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뭔가가 소유하려는 욕심이 강할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옛날 대학교 앞에서는 모든 책을 갖다가 다 복사해가지고 받습니다 물론 판매하지 않는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학습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인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팔았습니다 책으로 다 재보내가지고 복사판들을 원서들을 다 팔았어요 저도 그것을 유학을 올 때 독일의 원서들 복사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독일 교수님들이 나도 그거 좀 복사해달라고 여기는 책이 너무 비싸니까 한 권에 막 100유로씩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복사하면 다 재보내 준다고 그랬더니 그거 좀 나 좀 구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그냥 복사하는 거 그런 거 아무런 저는 저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꼈어요 소위 어둠의 버전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이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계속 하게 되는 우리는 계속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과 소유라는 그 하나님 대용품 앞에서는요 양심은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세금은 아깝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의 소유는 아깝게 마련해요 인간관계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과 명예가 하나님인 사람들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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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 해도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나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널뛰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저 사람에게 멀게 하고 그 얘기는요 늘 상처의 복마전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소수자라는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인간관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모두 다 상처투성의 복마전인 것들을 보았어요 친구를 잃을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외면당할까? 그런 점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결국은 결과는 뭘까요? 친구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할 거예요 나는 그 모임에 가기 싫어 사람 대하는 거 너무나 싫어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평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동행할 유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디서도 결국은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어떤 이상적인 이념이나 거상한 목적을 하나님으로 두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항상 뭔가 추상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을 굉장한 자기 긍지로 갖고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상은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두 쪽으로 쫙 갈라져요 좋은 생각이란 항상 그래요 반대급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편은 항상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을 악마화하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상대편에 의해서 자기가 통제를 받아요 그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 쪽으로 나뉘는 두 쪽으로 나뉜다는 것은 뭐냐면요 늘 불평과 편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휴머니즘 또 선한 인간성 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한결같은 얘기해요 나 사람에게 폐 안 끼치고 그래도 좋은 일을 하려고 살았다고 다 그렇게 자기 변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인간애와 선한 성품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독선적이고 잔인해질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그 덩치 크고 쌈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괴팍해요 어느 날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청소를 열심히 하고 청소가 끝나더니 애들을 다니면서 따귀를 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청소했는데 너 왜 청소 안 했어? 그리고 따귀를 팍팍 돌리는 거예요 때리고 싶으니까 정말 별짓을 다 해 그 맞은 애들이 너무 억울했는데 그런데도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니까 다 껌짝없이 맞았어요 그리고 청소를 안 한 게 맞거든요 여러분 이걸 배트맨이라고 해야 돼요 고담시의 자경단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늘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도덕적일 실수를 범해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비양심적이었던 사람 행동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로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도덕적인 실수를 했어요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해요 자살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파탄해버리는 도덕적인 파탄해버리는 모든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대용품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히브리서는 더 나은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정말 믿붙인 줄 알면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볼 때는 좀 가오가 빠지고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아 나는 이런 이념을 따라 살았어 나는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뭐 그것보다는 좀 모자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칙이 많을수록요 사람이 멀어져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예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어요 그렇죠 은혜 받는 사람은 그래서 가까이 하는데 아무 저항감이 없는 거예요 행여나 저 사람에게 뭔가 흠이 잡힐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죄인 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씻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불편러였던 거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단추 두 개 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편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지금 오늘 믿음의 사람들 홍수 이전의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홍수 이후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이삭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숱한 세월 속에서도 단 한 가지 기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서 사는 사람들 그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측정하는 법도 그 기계도 정말로 바뀐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1억 원짜리 명품시계가 옛날에 해시계나 물시계 그리고 양초시계보다 인간을 더 놀랍게 만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디지털 제품들은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신제품이 계속 계속 바뀌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유함을 측정하는 그 가치 기준도 너무나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소나 양이 몇 마리, 논과 밭이 몇 평, 몇 마지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확이 몇 포대 그걸로 부유함을 측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로 측정하잖아요 중동에 우물의 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 낙타가 몇 마리 그런 걸로 측정하잖아요 너무나 추상적인 가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누가 부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차피 독일제 차는 다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뭐가 부자인지 잘 모를 거라고요 왜냐하면 부의 가치, 척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네안데르 탈인처럼 살았을까요? 우가우가하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인류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 찬송 기억나시나요? 한번 부를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변함없이 하나로 묶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크고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애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10편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팁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며 바라보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졸리실까봐 제가 찬양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상주신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내가 믿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결같은 게 뭔지 아세요?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쓰고 일했는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면?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몸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직장도 하고 가정일도 많고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그런데 저녁에 만약에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녁에 3시간만 인형 눈깔 다르면 한 달에 5천 유로 준다면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3시간 짧아요 저녁에 5시간 저녁 시간에 5시간만 와서 인형 눈깔 다르면 한 달에 5천 유로 준다면 하겠느냐고 안 하겠느냐고 저도 해요 저도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소리 없이 저녁에 좀 할 거 있거든요 목사님 운동해야죠 내가 요즘 좀 할 일이 있어요 아 뭔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뭔데? 인형 눈깔도 하는 거지 5천 유로 생기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하지 뭐 한국에 건물이 있어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5천 유로 서천도 아니고 할 거라고 그죠? 저는 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순장 제가 몇 년 한 줄 아세요? 몇 년 했는데 5년 했어요 얼마 안 했는데 목사님 해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쉴래요 그만할래요 왜 그만할까요? 보상이 없기 때문이죠 5천 유로 5천 유로 준다면 평생 할까요? 평생 저 평생 할 평생 순장 시켜주세요 제가 돈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뿌리 납니까? 보상이 없다고 이놈의 끝도 끝도 없어 저놈의 자식들 근데 보상이 있어요 어느 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내가 알아 그리고 엄마가 같이 있는 게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거였어 그러면서 카드도 쓰고 편지도 쓰고 초코파이에다가 촛불 하나 얹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우리 정기환장님이 보이는데 정기환장님 생일 때는 항상 이렇게 냄비를 뒤집어 쓰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쫙 플래카드 뒤에다가 걸어놓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본인 생일이에요? 다른 사람 생일이에요? 냄비를 왜 쓰시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걸 볼 때 부러워요 뭔가 보상이 있구나 자상하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또 그러면서 보상이 있구나 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상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빼앗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선비들의 특징이에요 선비 저희 집은 선비 집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믿잖아요 맨날 상소만 하잖아요 선비들은 가가지고 동적하여 주시 없어서 석고 대제하고 맨날 그러고 그리고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하면 귀환가고 그렇지 않으면 참수 아니면 뭐예요? 폐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 장원급제도 하고 벼슬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또 상소해야지 또 그래서 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주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부정법 속에 살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즉 믿음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 하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보상을 믿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라는 부정법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나는 믿지 못해서 못 믿고 못 믿어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야라는 그 두 가지 부정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잘 믿지 못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믿음 좋다는 사람도 잘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벨과 애녹과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시력에 눈을 열어서 나에게 약속하시니까 믿부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이제 내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까지 하려는데 아브라함 얘기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보상을 받습니다 부모는 이제 비로소 그 보상이 뭔 줄 알아요 자식이 떠났다가 돌아오면 자식이 아팠다가 퇴원하면 그 자식이 보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그래서 아 네가 보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언제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보상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레이기 2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뭐예요? 4대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며칠 가운데 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마음께 성도를 향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정말로 진검승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정말로 양식 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 상급과 칭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을 가졌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것은 꼭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서 반대급부가 있을 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내게 상 주시고 내게 헌신도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낯빛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낯빛이 바뀌어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른받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거 처분하고 떠나는 거예요 가라지 세일을 하고 플로막에다 다 내놓고 야드 세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면은 네가 떠나면 그 다음 갈 길을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였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거기 임자가 있었어요 임자가 있는 땅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고 자기 땅이라고 이미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에게 동굴 하나 사잖아요 그렇죠? 동굴 하나만 사서 자기 아내 거기다 묻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동굴 하나는 또 안 판대요 끼워 팔았어요 부동산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쓸모도 없는 땅 동굴하고 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샀어요 왜냐하면 임자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낯빛이 변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가라고 했는데 여기 임자 있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어딘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으로 남으로 여와 이름을 부르며 부르며 그 땅을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 임자였던 사람들 기억이 나요? 아무도 모르고 기억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에서 별처럼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뭐 여기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등대로 살았던 기억은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어요 저희는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장애를 넘어섰고요 세 번째 장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었고 결정적인 장애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으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다른 쪽 폐허는 뭐냐면 순정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패턴이에요 거룩한 패턴 약속하신 이가 믿붙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순정을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패턴을 따라 올해도 하나님 우리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래서 우리의 거룩한 순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고 세상을 정조했으며 의회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용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